2루지 3루지 내 클리디가 조금 멀어요! 벗겨놨던 전멸이 있다! 자 누구 쪽! 누구 쪽! 안 맞을 기록! 아니 손님 클리디가 멈췄다! 젤리까지! 텔도 왔어요! 칸도 와서! 칸도 킬 먹으러 왔어요! 지옥이 따로 없다! 네... 지옥이 있다면 여기시... 오! 두 명이 돌아서 어쩌자는 거죠? 아 이거 빠져라 빠져라! 구도도 아예 달라지게 되는 거고 네... 바로 만에 하고 싶습니다 또 싸움! 자 이번엔 아프리카 마타도 오고요 새끼 거미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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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거! 드디어! 어 이건 달라요! 이거 달라요! 그리고! 아 저쪽으로 튀네요! 아 계속 던져요! 자 반대쪽! 아 계속 퍼올리기 실패! 그리고... 한 번 벗겨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를 한 번으로... 칸 가져오거든요! 칸! 아니 이거... 좀 많이 갔는데요! 왜 칸이 여기저 나와! 아 그 동안에 CS도 괜찮았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드레드가! 드레드가! 빠지기만 하면 빠지기만 하면! 근데 한 번 보여줘요! 순간이동! 순간이동! 제이스 순간이동! 기텔! 제이스! 제이스! 자 이거 길러왔어요! 엘리스! 엘리스! 네! 반을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시간... 자 몇 명 살이 내가 죽이합니다! 시간이 그래도 결국... 칸이 여기 떠나봤어! 아니 지금 패스! 내려와서 헬프 가능한데요! 아이 속박 안 먹고! 오! 근데 칸이! 오히려! 오! 칸! 서비! 간단 잡아주면! 칸이 완전 짜리 때! 간 잡았습니다! 연속기를 자단! 이러면 아칼리도 위에서... 다같이 와봐! 다같이 와봐! 다같이 와봐! 네! 페이커 점프! 페이커 점프! 자! 전멸이 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페이커 점프!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터졌죠 방금! 네! 저는 이제 각각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 한 주가 되는데요! 오! 각각이? 네! 침착하게 레이리 하죠! 침착하게! 레이보셨스의 아기가 있어도! 그렇죠! 어 이거 기인에게 킬 줬어요! 이거는 그래서 SKT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프리카프릭스가 아주 젠틀하게 빠졌죠! 어차피 본인들이 이득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달려! 나이스! 달려! 네! 이거 공성을 하기 위함이죠! 공성을 하기 위함! 네! 어! 이거 노리는 건데요! 이거 노리는 건데요! 네! 자! 동독기! 영혼의 족쇄! 걸렸고요! 뚫렸고요! 박살종! 이런거! 이쿠! 베인이 킬을 먹어야죠 이러면! 이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선은 어차피 아웃인 상태고요! 이거 버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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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먹어야 됩니다!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구 빠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와! 이걸 봤어요! 도망가자! 좀 궁금했단 말이야 다시 한번 이번에 퇴로를 막고요! 근접해서 푸트인데 베이커 도망가고요! 마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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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서 버텨줍니다! 베인이 크다보면 네! 어? 베이커 쪽 한번 집어던져서 빵! 뛰어도 계속 때리면 죽일 수 있나요? 베이밍 쪽이 여기가 어떤 플레이 메이킹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쑥 뭔가 할텐데 누가 와지만 한번 먹을 생각인가 위치체크 아직까지 그런건 있었습니다 위아래가 찔러요 일단 기인의 활약상이 안나오긴 했었구나 그러면서 기인은 막아놨고요 이거 네 추격이 찬륜 마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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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그리고 czasu 숱 적 획잘 도망가 어? 갓 Surface strong 카봇 저 γ 레이 진짜 날카로웠어요 좀 세기는 한데 실시로 묶어놔야 돼요 안 맞으려면 창 꽂고 있죠? 창 꽂고 있습니다 예행연습이에요 그렇죠 몸풀고 있습니다 이쪽 작업 중이다 자에 들어간다 칸 의식해라 창을 어마어마하게 꽂아놓고 있는 칸 통신 대기 이번에는 길망 클리드 마이너 클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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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몬스터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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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거면 빨리 빠져야되요 살려보내지 마라 세디가 여기서 젤리 젤리 이 정도면 손까지 손 도망 하지만 시야 맞습니다 그러면 시격되는 펜쳐라 그렇죠 시격되는 펜쳐라 바로 빼자 이쪽에 있는 코파인은 걸려진 네 여기 듀얼코어 제어하듯 네 너는 베인의 킬이 되어라 아 걸렸어요 네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더 들어올 수 있는지는 봐야될 것 같아요 어? 어? 네 뚫어버리지 그리고 이게 본대왕 제가 하타 한타구도 봐야되요 하타구도 어? 어? 주요 딜러 체력관리 상황 어? 예 달리아 달리아가 달리였어요 하지만 에이밍이 에이밍이 뛰었어요 에이밍이 뛰었어요 자 2대2 2대2 네 네 네 정글 밑은 둘 다 죽었고요 이제 에이밍 포스트 네 네 공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603 대 502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대형 오브젝트에 진짜 작은거이죠 이게 발언 장로 앞두고 와! 클리드! 바악!!! 바악!!!! 찢겨 죽었습니다, 클리드가 이게 발언 장로 앞두고 안 그래도 양 사이드 억쟁이 밀린거 치명상이네 그렇죠 페이커가 일단 멀아요? 페이커가 멀어요? 어 어? 스킬 안들어갔어요 지갑편도 안 들어갔어요 지갑편도 안 들어갔어요 예 예 예 우선 페이커 도착 5천, 4천 그러면서 찌르면 일단 이거는 강타 싸움 강타 싸움 빨리 먹었어요 자 0으로 강제력이 있나요? 젤리의 위치가 약간 날카롭긴 한데요 젤리가 일단 젤리가 젤리가 등수고 젤리 일단 살기겠습니다 장루에요 젤리 풀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라인클리어 아즈는 계속하고 있구요 다시한번 탈리아 궁 거의 다 왔어요 이거는 그냥 강타 싸움 감수하나요? 어차피 칼리스타니까 격칠거 없나요 격칠거 없나요? 안에 들어가서 발견된 클릭을 빈한 적이 없다고 뒤에는 또 죽었어요 하나 둘 셋 아 잠시 싹 뺏을 확률이 매우 낮은거에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제이슨은 바텀쪽 압박 넣는거거든요 위치 바꼈습니다 위치가 지금 에이밍 창 한번 찔리잖아요 허리가 꺾여서 전멸이 빠져요 아래쪽 기인이 생존기가 좋긴 합니다만 몇몇가 전력이 때문에 엘리스 진기 엘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아 본진 드레드 저게 게임을 끝내는 결과는 엎제기를 훔치는 드레드 상대에서 야수들을 안쪽으로 들일수록 위험하거든요 스케일 맞다 진짜 대박이었는데 자 드레드 결국엔 안되요 결국엔 에이빈 결국엔 안됩니다 상대가 묻혀서 44분의 1타를 합니다 그러면 아즈룸 베인 이런것들 화력을 견뎌할 수가 없죠 게임 끝 트리플킷 젠지 썸머카라 선물을 준다 와아 네 그래서 아아 기인까지 왔어 아이스 넥서스 깨면서 젠지 와아 혈전 네 혈투였는데 SKT가 힘든 와중에 집중력있게 극복하는 데미지로도 좀 uben 기어 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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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원 모 이러구 handheld 느 선